무력 두 달 두 달 되신 분은 처음 가르죠 훨씬 좋아 혀씨 좋아 처음부터 아예 습관에 내기기 전에 자 이런거 유튜브에 진짜 올리면 뭔데 두 달 되신 분이 이제 변하는 과정이라면서 두 달 6개월 1년이 도구를 다룬다 도구를 다루면은 공이 알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뒷면이 갔으니까 이게 약간 떨어지는 스피드에요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스피드를 올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차야되니까 바로가니까 이렇게 깎아가니까 떨어지는 스피드 하나 둘 하나 둘 떨어지는 스피드 그래서 헤드를 느꼐라 헤드를 느꼐라 오케이 오 좋다 2개월 된 사람입니다 눈감고 주장 아니에요 주장 2개월 된 구력 2개월이에요 똑딱이 하고 있어야 된 사람인데 눈감고 오 굿샷 실눈턱 아니죠 걔가 이 방법이 정말 골프를 다룬 운동처럼 편하게 쉽게 하느냐 아니면 어렵게 하느냐 오 굿샷 꿀맛이요 레디 오케이 하나 둘 한번 눈감고 해볼래요 뭐라 해봐 일단 해봐 눈감고 한번 하나 둘 오 그걸 맞추게 하잖아 한번 더 눈감고 하나 둘 오 굿샷 그렇게 그런 느낌 그게 정신을 빼는거야 2개월 되신 여자분이 눈감고 공을 맞춘다는게 상상도 안되지 레디 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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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2개월 된 사람이라고 마을구 뭐 주작이니 뭐니 저게 무슨 2개월 되니 2개월로 이렇게 절대 못만듭니다 레디 운동선출도 아니고 운동선출도 아니고 운동선출도 아니잖아 일반인이 2개월 가지고 이런거 절대 못만듭니다 개념 자체가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하나 둘 레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